오늘 기업, 오늘 사람.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알찬 정보 미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두호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과 사람이 화제가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팀쿡 애플 CEO입니다. 다음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입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오늘의 기업과 사람으로 선정됐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팀쿡 애플 CEO입니다. 애플의 사과 로고가 들어간 자동차를 볼 수 있을까요? 외신에 따르면 4년 뒤에는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를 2024년에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박사님, 애플이 전기차를, 그것도 자체 제작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생산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지금 뉴욕 정시에서는 두 가지 중대한 변수가 정권 시장의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영국의 변이 바이러스,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도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보도가 하나 있고요. 그것 때문에 전판적으로 주가가 좀 떨어졌습니다마는 나스닥은 올라갔거든요. 나스닥이 올라가는 데는 애플 효과가 크다. 두 번째 소식이라는 게 애플이 전기차를 곧 내놓을 것이다. 로이타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런 보도가 나오면 회사에서 부인을 하거나 또는 다른 언론들이 확인을 해서 후속 보도를 하게 되는데 로이타 통신의 보도 이후에 전 세계 언론들이 일제히 지금 연이어서 애플의 전기차 곧 출시를 사실처럼 보도하고 있어요. 물론 애플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추세로 볼 때 애플의 전기차 계획이 상당히 좀 진전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자율주행 차량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은 사실 꽤 오래됐는데 그동안 계속 시기가 미뤄진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4년에 당시에 팀쿡이 지금 현재 CEO죠. 팀쿡이 스티브 잡스로부터 전임자 그러니까 애플의 창업자로부터 회사를 선기한 이후에 애플의 미래 전략으로 애플은 자동차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이 스마트폰은 언젠가 한계가 올 것이고 이 스마트폰의 개념을 더 확대해가지고 굴러다니는 스마트폰. 스마트폰에 바퀴를 붙여서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된다 그러면서 이른바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 타이탄 2014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기술진들 내부에 어떤 방향으로 가진 특히 자율차를 먼저 할 것인지 일반 전기차를 먼저 할 것인지로 좀 논쟁이 벌어지면서 기술진들이 중도 퇴진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좀 차질을 빚은 것이 아닌가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늦어졌고 또 일각에서는 애플이 계획원에서나 전기차 자율차 계획을 접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번에 로이타 통신 보도로 통해서 접은 것이 아니라 숨어서 계속 준비해왔다라는 것에 훨씬 더 무게 중심이 지금 실리고 있습니다. 네, 프로젝트 타이탄에서 핵심인 배터리 부문이죠. 여기에 LG화학과 삼성 SDI에서도 근무한 이력이 있는 안순호 박사가 참여해서 이 배터리를 총괄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안순호 박사죠. 안순호 박사는 LG화학의 창업 공신이고 우리나라 밧데리의 초기 멤버로 상당히 혁역한 공을 세우신 분이죠. 그분이 삼성 SDI로 옮겨가면서 LG와 삼성 SDI가 상당히 신경전까지 벌였던 분인데 이분을 LG가 2019년에 스카우트를 해서 지금 안순호 씨가 바로 배터리 부분의 총책임자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애플이 내놓겠다는 이 전기차, 이건 테슬라하고는 좀 전략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도 바로 애플이 만들어서 턴키베이스로 만들겠다는 건 지금 전 세계 차량이 배터리하고 차량하고 분리해서 만드는 시스템인데 이러다 보니까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테슬라도 이걸 합치려고 그러는데 애플은 아예 처음부터 턴키베이스 배터리 전기차를 만들겠다. 만약에 이게 나오게 되면 정말로 스마트폰 시장은 물론이고 자동차 시장에, 아니 인류 생활에 일대 큰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애플이 완성차 업체와 협업을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완성차 업계들이 상당히 수지 타산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회사들도 많이 있고 또 제너럴 모터스 같은 데도 사실 생산성의 한계를 맡고 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마음만 먹는다면 완성차 업계와 합종 연행을 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애플의 전기차는 전기차 업계인 테슬라과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 회사뿐만이 아니라 전 자동차 업계, 또 전 스마트폰 업계, 또 그리고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들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지금 TSMC하고 같이 칩을 만든다고 있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오늘의 기업과 사람, 최태원 SK그룹 회장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에 안동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업무 수첩이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횡령 등 혐의로 복역 중이었던 최 회장의 사면과 관련한 내용이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사님, 구체적으로 이 수첩의 어떤 내용이 증거가 될 거란 건가요? 안종범 수첩하면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최순실, 최근혜의 이름을 최서원으로 바꿨습니다마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증거로서 법정에서 상당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죠. 대통령의 얘기나 또 청와대 최권력청의 소상한 얘기를 안종범 전 교수가 당시에 정책수석이었죠. 추첩에 쭉 적어놓은 것이 법원에서도 증거 능력을 인정을 받은 건데요. 이 대목에서 지금 최태원, 노소영, SK 부부의 재판에서 이 대목이 등장해서 화제를 끌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 이번에 법정에 최태원 회장 측이 제출했다고 알려진 안종범 수첩의 관련 내용은 노소영 여사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내용, 그러니까 당시 최태원 회장은 횡령 혐의로 실형을 받아서 구속 중에 있었는데 2015년 광복절 특사로 혼자만 훈련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부인 노소영 여사가 총와대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 남편 절대 풀어주지 마세요라는 편지를 보냈다는 그 내용이 안종범 수첩에 나와 있는데 이 대목을 지금 최태원 회장 측에서 법정에 제출한 겁니다. 그럼 이 증거가 적용이 된다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증거는 굉장히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누구의 책임이 있느냐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책임이 없을 때는 이혼소송 자체가, 책임이 없는 자가 반대할 때는 소송 자체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소송을 허가해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은 최태원 회장이 내연녀로 알려진 김희영 여사와 먼저 내연관계를 맺는 바람에 부부간의 신의성실 의무를 깼다. 이래서 최태원 회장의 모든 책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증거가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 이 증거라는 게 안종범 수축에 나와 있는 부인 노소영 여사가 남편의 석방을 아주 조직적으로 반대했다. 그것은 남편 입장에서는 더 이상 부부로서 인연을 이어가기 어려운 부부로서의 배신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최태원 회장이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하나의 요인을 노소영 여사가 제공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법정에서 유리한 증거가 최태원 회장한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지금 노소영 여사가 본인도 이혼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혼의 성립 여부보다 지금 더 관심을 끄는 것은 이혼을 했을 경우에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인데요. 지금 그동안에 우리 법원의 판례는 어느 쪽에 책임이 있느냐에 따라서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최태원 회장의 일방적인 가정 파탄으로 인한 책임으로 알려져 있지만 만약에 이 안종범 재판에 노소영 여사의 편지 내용이 사실이고 그것이 영향을 줬다고 법원이 인정한다고 그러면 노소영 여사가 가져가야 될 재산 분할의 몫이나 위자료의 몫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지금 주식에서 SK, SK의 지주회사 그 주식을 달라는 것인데 그 문제에서 상당한 어떤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재개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주식 상속세가 어제 종가 기준 11조 366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가 연이어 오르면서 상속세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박사님, 유족들이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할지가 주목을 받고 있어요. 현재 지금 상속세 납부하는 방식은 상속세를 내야 되는 시기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6개월이 되는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삼성으로서는 내년 4월 말에 상속세 전액을 한꺼번에 내든지 아니면 연부 연납 제도라 해서 6년에 걸쳐 나눠낼 수가 있습니다. 이자 1.8%로 해서 계속 나눠낼 수가 있는데 한몫에 내든 나눠내든 삼성의 후계자들, 성계인들로부터는 금액이 적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삼성이 이것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또 언제 얼마만큼에 낼 것인지 이것이 재계의 주가 향방과도 관련해서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죠.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거나 배당을 늘릴 가능성도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그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건희 회장, 전임 회장께서 돌아가시면서 현찰을 얼마나 물려주셨는지 이것은 정확하게 지금 입증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만약 현찰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할 때는 대부분 주식과 부동산인데 이 주식이나 부동산이 현찰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금은 현찰로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팔든지 또는 주식을 팔든지 해야 되는데 주식을 팔게 되면 지분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회사의 배당을 높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재용 일가가 갖고 있는 많은 주식을 갖고 있다고 알려진 회사들의 배당 기대 때문에 어제 주가가 대폭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배당을 또 많이 하게 되면 회사의 미래 동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무조건 배당을 늘린다라고 보기도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로 보입니다. 이번에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규모를 두고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너무 높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실제 해외와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 우리나라 상속세는 30억 이상을 상속했을 때의 50%죠. 최고 세율이 일본의 55%에 비해서보다는 낮습니다. 그러나 OECD 평균치 전체적으로 보면 좀 높은 편이고 특히 지금 이근희 회장과 같은 경우에 기업의 지배적 주주의 경우에는 이 50%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과표에 나온 금액에서 20%를 먼저 더한 다음에 50%를 매기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60%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 각종 공제 제도가 많이 있고 특히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의 경우에는 일값 몰아주기 방식을 통해서 이미 살아 생전에 자식들에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이렇게 물려주고 있기 때문에 재계 총수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지적도 있어요. 오히려 재계 총수들보다는 중산층들의 경우에는 이런 일값 몰아주기 할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중산층들의 상속세를 좀 낮춰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상속세가 조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질시료 상속세율은 우리나라가 또 굉장히 낮아요. 실제로는 상속세율과 달리 현실적으로는 상속세를 많이 내고 있지 않다. 특히 재벌들 그룹의 그동안의 상속세 낸 실적을 보면 아주 미미하죠. 네, 마지막 오늘의 기업과 사람,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입니다. 이달 초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테슬라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이에 시민단체에서 테슬라의 리콜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박사님, 이 사고와 관련해서 테슬라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사망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테슬라 차량이 갑자기 발진 사고를 일으켰다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사 과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다가 과연 운전사가 실수를 했겠느냐 그런 관점에 있을 때 급발진 사고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더더군다나 이 사고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랜 친구인 노 판사, 오랜 법조인의 사망을 불러왔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화재가 됐는데 테슬라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일체 반응을 하지 않고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사망사고, 급발진 사고가 일어나면 조사 결과라도 내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우리 국토부에서도 테슬라에 자료 요청을 해놨다라는 그 정도 하나로만 끝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시민단체들이 좀 부글부글 끌어오고 있고요. 또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이번 사고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친구 변호사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이 사고가 테슬라에 만약에 불이 났을 때는 그 화재가 나면 테슬라는 전기신호가 끝나기 때문에 문을 열 수 없다. 현재 테슬라 차량은 문고리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다른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서 전체 차량을 좀 리콜을 해달라. 적어도 사고가 났을 때 문을 쉽게 열 수 있게 해달라.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 쪽에서는 나는 모르겠다, 5불 관원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급발진 사고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데요. 앞서 BNW도 급발진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정확한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자동차 메이커 측에서 근본적으로는 그 사고를 입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급발진 사고는 인명을 예의치 않게 가져간다는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살인 혐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좀 더 명확한 진상이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테슬라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조금을 가장 많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그런 지금 한국 점유율이 1위인 상태인데 또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테슬라의 한국 전기차의 기준이 한국에서 5만 대 이상이 들어오는 차에 대해서는 한국 기준이 아니라 미국 기준만을 지킨다, 이렇게 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바람에 지금 좀 오만한 자세를 갖고 있는데 앞으로 테슬라가 한국 시장의 많은 잠재 시장을 생각할 때 앞으로 소비자들과의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유럽에서의 테슬라가 보이는 행태보다는 한국에서의 이런 급발진 사망사고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박사님께서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테슬라가 현지 시간으로 그저께 S&P500 지수에 편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화려하게 대비를 하지 못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애플 때문에 묻힌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S&P500 지수에 올라가면 테슬라가 그야말로 주가가 하늘로 날아갈 것이다.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그 반대로 첫날 6.5% 떨어지고 또 지금 막 마감한 나스닥에서도 또 떨어졌어요. 이틀 연속으로 또는 이례적인 현상을 보였는데 뉴욕 정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바로 이것은 애플 효과다. 애플이 만약에 전기차를 내놓으면 더더군다나 지금 자율차까지 내놓으면 테슬라보다 진도가 더 빨리 가게 되는 거고 또 일부 언론들은 빠르면 내년 초에도 적어도 낮은 단계의 전기차는 내놓을 수 있을 거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전기차 수혜를 받고 있는 테슬라 수는 엄청난 강한 경쟁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박사님께서는 애플과 테슬라의 경쟁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자금력이라든지 기술력에서는 테슬라가 사실은 비교가 안 되죠. 테슬라는 하나의 스타트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지금 애플은 세계 최대의 시가총액 1위의 회사고 기술력 면에서도 조금씩 앞서 있죠. 그러다가 또 스마트폰하고 자동차가 연결이 된다면 사람들의 수요도 급격히 바뀔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애플차가 나오는 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것은 큰 위협일 수 있다. 더더군다나 지금 테슬라는 독일에 대대적인 지금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마침 어저께 그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 땅에서 뱀의 소식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천년 기념물로 보호해야 될 뱀이 나와서 독일 정부에서 땅 공사를 중단하라. 다른 데로 가라 이런 명령까지 내렸거든요. 테슬라로서는 그야말로 애플의 공격, 한국에서의 사망사고, 또 독일의 뱀의 습격, 이런까지 삼중고가 한꺼번에 겹치고 있는 그런 지금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기업과 사람 알아봤습니다. 내일도 알찬 정보로 돌아가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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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